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치는 지하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2024년, 경기도 안산과 여의도를 가로지르는 신안산선의 핵심력, 목감력 5개의 주요 입지 중심에 목감력 위타워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의 탄생, 목감력 위타워 위타워는 신안산섬 목감력까지 도보 6분 4개 노선의 집결지 광명역이 한정거장 후 구로 디지털 단지역까지 9.5km의 접근성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흥에서 최적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신안산섬 및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위타워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기업들의 물류, 유통의 배후 도시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위타워는 물류 시스템에 설치하는 추직반송기 두 대를 국내 지식산업센터에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리프트와 컨베이어의 결합으로 화물을 연속차도와 반송작업이 가능해져서 많은 물량의 화물을 추가적으로 반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지식산업센터 최초로 최대하중 10톤 유모의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타 지식산업센터의 3톤 유모의 화물 적재량에 비해 위타워는 최대 10톤 유모의 화물을 쉽고 빠르게 각 호실로 혁신적이고 편리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1층에는 답답한 폐쇄용 공간이 아닌 개방용 공간으로 입주사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용 공간이 구성되어 고급스러운 로비 라운지를 선보입니다. 특히 층고 7.5미터 스케일은 실용 공간으로서 충분한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모든 호실에 제공되는 약 1.5미터의 발코니 공간과 쾌적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외부 테라스에서 휴식과 교류의 시간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5.5미터의 높은 층고로 다양하게 스마트한 복층 설계 공간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행과 물류 운반이 여유로운 2.5미터 폭의 넓은 복구와 남녀 각 공용 샤워 시설에서 공용 회의실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시스템까지 다양한 테마 공간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최적의 교통 인프라와 어디서도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유통 시스템의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경기 안산과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의 핵심 위치 목감역 위타워 교통, 스마트한 사무 공간 물류, 향후 기대가치까지 생각하는 최적의 지식산업센터 목감역 위타워 신안산선 목감역 위타워 당신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최적의 지식산업센터 목감역 위타워 선안산 최적의 지식산업센터 최적의 지식산업센터 핵심심 위타워 소원 여의도 예수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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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